한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재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구역 또 지교의 메시지가 7대 여정 가운데 5가지 확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가지고 사제의 확신 많은 분들이 죄의식에 잡혀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사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기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에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그렇지만요 왜 오직 예수인가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제의 확신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섯 가지의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 오직 예수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드러나죠 어릴 때 드러난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드러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건과 문제를 당했을 때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우울증이 왔다? 그러진 않아요 내가 갑자기 뭔가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이미 출발되어져서 그게 드러나는 시간표였지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 다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도 훌륭한 경제인도 그리고 훌륭한 지식인도 다 100% 이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윤리나 도덕이나 죄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제의 확신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질병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역 식구들 또 지교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얘기를 또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후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후대는 사실 3단체가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3단체가 하는 심부름을 우리 후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보금이 없으면 우리 후대가 다 무너집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있다면 미국에 유학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거의 마약과 참 어마어마한 이 3단체의 문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 랩런터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서밋의 랩런터라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진짜 3단체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3단체가 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목사님 토요일날 메시지 주셨듯이 85% 되는 미국의 아이들이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겠지만 실제로 미국이 완전히 좀비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현장에 이 아이들이 죄를 용서해라 용서받아라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우리 후대에게 접근한다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제의 확신은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문제 끝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접근하다 보면 청소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금도 왔고 앞으로도 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왔고요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세상이죠 내필임입니다 이 내필임 문화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장악해버린 거죠 우리가 단순히 용서하자 용서받자 그런 윤리도덕으로 접근하면 살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꼭 깔아야 될 서로는 왜 예수냐 그래서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들어가는 모든 지역에도 윤리도덕의 사제의 확신이 아닌 그리스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앙은 윤리도덕의 용서로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에는 이걸 이길 길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합니다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기도의 망대 기도망대 전도망대를 우리 지역에 세워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다라빵 한 군데가 문이 열렸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새롭게 다라빵 한 군데가 문이 열려서 기도 제목은 고기에 2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0명 그분들이 다 복음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라빵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명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일반교회 다니시는 분 두 분 계시고 또 우리 다라빵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세 분이 새롭게 직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다라빵도 그래요 제가 거기에 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망대 그냥 이 망대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은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물으셨을 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미국에 지금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없고요 목사님도 말할 수 없고요 미국 현지인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1위 1위 하면 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10만 명이 되는 교회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 미국에 10만 명 모이는 교회와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이에요 그 목사님 10만 명 되는 교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10만 명이 저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설교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참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참 잘하세요 진짜 감동을 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거 없어요 저는 우리 유목사님이 자꾸 복음이 없어진다 교회가 복음을 잃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조사하려고 우리 한국 대형교회, 미국 대형교회, 영국 대형교회, 유럽 대형교회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했을 때 다른 건 다 해요 신비운동도 하고 회계운동 사죄 회계운동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건 다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 속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재앙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구나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3만 명 모이는 교회 4만 명 모이는 교회 5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너무 멋지고 참 감동을 주는 설교다라는 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없어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제가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객관적으로 아무 편견 안 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나라 대형교회나 아니면 미국 특히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될 겁니다 훌륭한 메시지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아 참 근데 그게 끝이에요 지금 헷갈리는 시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성도님도 헷갈리고요 그거를 전하는 목사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회개를 많이 강요하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제의 확신은 그 사제의 확신과 달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제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다섯 번째 제자운동 오늘 메시지 세 번째에 나오는데요 치유된 사람은 제자입니다 치유는 서밋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송도님들 그리고 우리 랩렉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서밋되게 해주어 없어서 이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함께 먼저 예배를 드리거든요 잠시 그런데 그 잠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랩렉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서밋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치유가 됐다는 말은 서밋이란 말입니다 제자운동은요 오직 예수된 분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세계 237 선교센터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37 선교센터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237 나라에 제자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됐다는 얘기죠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오늘도 말씀 주셨지만 237 그리고 5000을 살릴 수 있는 이 영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제의 확신 회계죠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오직 예수를 가지고 메시지를 봐야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윤리도덕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 것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언어를 가지고 지식적인 전달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제의 확신 그리고 회계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셔서 그것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는 왜 오직 예수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회계 사제를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이 그 첫 번째 보시면 무조건 용서입니다 무조건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이거든요 사단, 마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죄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용서를 받았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용서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라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하고 성격이 안 맞고 나와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니까요 그래도 오늘 1번에 있는 대로 무조건 용서해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원죄문죄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가 안 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용서되어졌다는 거죠 뭐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거를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다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이 대화에서 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일망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무조건 용서되는 거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죄를 지었는데 저 장로님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저 교회는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교회가 윤리도독으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이래 가야 합니다 보금을 오직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게 이해돼요 오직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회계 사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로 이해하는 사제 회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보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죄가 해결됐다니까요 영적 문제 보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돼요 어제 토요일날 유목사님이 삼단체 그리고 어떤 불교에서 하는 상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또 찾아봤죠 저는 무조건 조사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어떤 선임이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해 주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보금의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선임이 그 선임이 상담해 주는 내용이 이 문제하고 이 원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제자 중에 하나의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곤찰분들 사제 회계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되기를 주님의 의로 추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가 윤리도덕 죄를 지었다 용서해야 돼요 100% 100% 용서되어야 됩니다 용서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직 예수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세례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제자 중에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면 사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교회는요 회계운동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계하는 그런 운동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회계 운동이 아닌 한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의 얘기예요 그거는 종교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살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계를 알고 있냐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영적 문제 원제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는 사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느 지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왜 화를 안 내냐 하니까 저는 교육자들 한테도 화 안 내요 다 좋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분들 다 좋고 화가 안 나요 만약에 제가 화내는 모습을 봤다면 그 사람 천벌 받을 짓 한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냈는데 제가 막 화를 했다면 진짜 그 사람 천벌 받을 짓 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제가 저도 보통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화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육자분들 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화내는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영적문제 원제 사죄 뭐가 진짜 용선제를 아니까 그런데 오늘 사죄의 확신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른 운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죄도 오직 예수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인간에게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걸 내려야 돼요 윤리 도덕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 위한 경제적인 풍요로움 지식의 아름다움 해결이 안 돼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죄예요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사죄를 못 알아들어요 저는 다른 방운동 하면서 일반교회 목사님들 일반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왜 회개를 안 하냐 회개를 저 회개 마야 하거든요 하나님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갈까요 말까요 지나가고 아우 주여 용서해 주여 없어서 네 저 사람하고 밥 같이 먹기 싫은데 같이 밥 먹자는데 어떡할까요 거짓말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 배불러다고 거짓말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께서 그 모든 걸 포함한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원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무조건 용서하셨구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이걸 아는 분은 인간적인 어떤 말하는 그런 회개 사제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100% 그런 분들이 제가 만나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 해결책으로 그리스로 보내신 거죠 아 다른 말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무조건 용서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도 용서되어지고 타인을 향해서도 이 시각으로 용서를 알려주셔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용서하는 스타일이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남편이 이런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줬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보금 잘 몰라서 그래요 혹시 구역 식구들이 그런 식으로 회개와 용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생각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바르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손해를 줬는데 용서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많은 악을 끼쳤는데 용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하시길 주님 이러시고 납니다 갑자기 남편 생각하셨습니까 진짜 다 용서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100% 그리스도 보금의 사람이면 용서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권찰분들이 먼저 이 사제와 회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보금을 정확하게 모르는 교회와 목사님과 또 장노님들의 얘기에 소금 안 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사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에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잖아요 또 용서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사제예요 보금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번의 내용을 충분히 포럼하셔서 사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용서 그게 오직 보금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제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이 사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정제와 비판이 재료로 들어갑니다 정제하는 것과 비판이 재료가 되어지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주의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주의가 아니죠 율법은 창세기 3장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원제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결국 결론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식에 잡혀있다면 죄의식에서 해방되도록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죄의식은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존재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은 내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너무 비참하고 이결을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는 완성이십니다 이게 사제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참회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능력이죠 참회계할 때 참회계할 때 이게 참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능력을 가진 것은 창세기 3장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참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참회계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또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 그러면요 미국에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교회 메시지대로 이상해 갑니다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거는 정확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뭔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게 아직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괴핵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에요 말씀 집중의 기회죠 이게 사제에요 말씀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 괜찮아요 끝났어요 내가 말씀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사제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한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스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 전부 썩을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문제 원제 진짜 죄가 뭔지 그리고 죄의 용서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사제의 확신을 정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용서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되어야 됩니다 보금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도 용서되어야 돼요 오직 보금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되어져요 그게 오늘 사제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치유 저절로 치유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되면 서밋돼요 치유와 서밋은 같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용서가 안 된다면 치유가 죄송합니다 치유가 조금 덜 됐다 이 말이에요 겨울을 향해서 저 목사를 향해서 저 장로님과 권사님을 향해서 용서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조금 치유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자칫 잘못하면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먹고 배부른 게 표적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성도님입니다 오병이를 통해서 먹고 배부르고 이것만 생각하는 게 성도님들 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표적은 뭐죠 연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심과 부활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 사람이 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치유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138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용서되어야 돼요 그게 사제의 확신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 용서되어야 됩니다 아내 용서되어야 됩니다 자녀 용서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된 사람이라면 저는 제 주위에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제 주위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주로 그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되냐 용서해라 계속 그 싸움이에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저는 오직 예수고 저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믿고 누리고 정가하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모르겠어요 세례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저는 그런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됩니다 이게 사제예요 이게 은약입니다 오늘 우리 사제의 확신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유가 뭐냐 종교적인 회개 종교적인 사제를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썩을 양식으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거 전혀 영적인 거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약하게 알고 있고 회개가 너무 크게 알고 있더라고요 바꿔주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강단에도 말씀 주셨지만요 393 오늘 15가지 응답을 말씀 주셨잖아요 이 393 속에 우리 15가지 응답을 이 속에 기도가 더 가도록 이게 지우고요 서밋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제가 유튜브에 그분 나오는 상담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진짜 웃었습니다 웃고 뭐 이런 상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 얻는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 원제 용서 이해모 하면 똑같은 종교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393 15가지 의 응답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치유와 서밋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님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가셔서 사제가 뭔지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위로 축하합니다 이 15가지 응답 자체가 치유고 서밋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24 25 영혼의 응답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 각인 불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집중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집중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 하나님의 일 24 집중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먹고 배부름의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그게 사제예요 내가 먹고 배부름을 구한다 그게 용서받을 일이에요 그게 용서받을 일이에요 먹고 배부른 거 이걸 내가 표적으로 구하고 있다 그게 용서받을 일이에요 그게 그게 사제할 일이에요 저 사람이 윤리도덕으로 어마어마한 나쁜 짓 진게 용서받을 일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오병이를 달라고 구하는 내가 사제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사제의 확신 저는 이 사제의 확신을 딱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무조건 용서받을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저 화 안 냅니다 화 날 일이 없어요 옆에서 부글부글 막 끓이잖아요 저를 냄비처럼 그런데 끓어야 안 끓어 너무 단단한 얼음이 딱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드라이 아이스처럼 왜 그러냐 복음이니까 저는 오직 예수 복음이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번 화냈다 천벌 받은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화나는데 많이 화냈다면 너무 그게 뭐냐 용서에요 용서 사제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제의 확신이 있잖아요 사제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 안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다 있어요 이거 잡아라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러 가야 됩니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일 속에 우리 권찰분들이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사제가 이해되기 지기를 또 그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노릇 추구합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권찰분들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와 회개와 사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네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표정만 구하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구역 식구들을 살려나갈 귀한 권찰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용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죄다 아멘